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본테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KMW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325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1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종목 분석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할텐데 계속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KMW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이구요. 요거는 한번 정지시켜놓고 한번씩은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시고 요 부분도 한번씩 정지해놓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구요. 일단은 매출액 자체는 매출액 자체는 97% 비중이 RF 부분입니다. RF가 스포츠 조명 LED 등등등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RF 부분에 이제 시스템류 부분 보면은 비중이 작년부터 급격히 증가했구요. 시스템류의 한개당 단가가 급격히 증가했죠. 단가가 이제 15만원에서 42만원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급격히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2018년 대비해서 19년도 가량 3배 증가했습니다. 3배 정도 증가했다.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제품의 가격 변동이 심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되겠구요. 2020년 3분기 결산 기준으로 96%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출 수출 뭐 이런거 보시면 웬만하면 다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1년 분기별 예산 금액은 270억에서 460억까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여기 부분도 코로나 저품질 논란으로 매출이 하락했던 5G 투자 지연이죠. 투자 지연이 돼서 2020년에 투자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투자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좀 급감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급증할 거다. 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구요. 그 다음에 리포트는 그리고 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찾아보니까 19년도 4분기에 단기순위기 마이너스 72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이 근데 나와줬다. 라고 하면 굉장히 무조건 좀 2021년에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좀 전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부분도 좀 보시면 되겠구요. 여기 부분도 여기 부분도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원래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집권은 넘어가고 기존에 보신 분들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보시고 여기 부분도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여기 부분 보시면 현금 배당 가능성도 있다. 인여 현금이 12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좀 이렇게 조정받아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 이탈하지 않고 급등이 나온다면 부하권으로 지지하고 급등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간 KMW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보시면 이제 고점 찍고 이렇게 한 번에 하방으로 한 번에 내려온 차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찍고 오랜 기간 우상향했다는 거를 좀 보여지거든요. 오랜 기간 우상향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좀 조정을 받다가 올라갔죠. 어쨌든 오랜 기간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오랜 기간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 부분 아무튼 참고해주시고 여기 부분에서도 다행히도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은봉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더 떨어져서 빡사건 이탈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보압건으로 계속 조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금요일이라도 그렇고 오늘 좀 장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아서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죠. 이슈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미국 주파수 경매 요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보시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5G 관련해서 크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번 연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파두 5G 주파수 경매 97조원까지 치솟아서 업계 엄살 멈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재활당 대가 산정을 두고 신경정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경매 대가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나타내진다. 경매에 일단은 이동통신 현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4일 현지 시간이죠. 저번주죠. 저번주 저번주에 현재 경매 가격은 758억 달러 83조원에 거의 100억 가까이 이루고 있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서진 시스템 KMW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등등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시고 여기에 경매 낙찰자는 인공위성 사업자에게 약 132억 달러에 달하는 재배치 비용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가조건이 붙어있어 현재 수준에서만 5G 주파수를 얻기 위해 890억 달러를 부담해야 되고요. 지난 11월달 선정 예정이었던 국내 경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매에 부릴 것을 요구하는 공정설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방침에 반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파수 경매가 굉장히 금액이 크게 요번달에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번달이 좀 지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상승을 할지 어떤 수혜를 입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KMW 같은 경우는 삼성에 들어가는 부품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KMW 같은 경우 RF 부분에서 수출 수출 위주로 매출이 거의 90% 80% 이상 80-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스권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턴에 급등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이런 식의 급등이 한 번 나와주면서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KMW도 지속적으로 제가 방송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브 라이브에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누르시면 밑으로 이제 상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1월 4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매일 이제 세 종목 정도씩 항상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당일 9시부터 장 시작 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당 미국 이제 주가 지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항상 이렇게 쪽지를 채팅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간인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10시부터 디지털 옵틱 옵틱 현디가 1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시 1분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10시 2분 상신 EDP 요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요런 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김용재 소장 어떠한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차트 어디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왜 추천이 나갔는지 요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제 채팅으로 추천 매수과 1100원 제시해 드렸고 2.84% 상승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나 아니면 익절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디지털 옵틱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투익 축하드린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상신 1입 비약가 10시 1분에 추천 나갔죠. 그래서 추천 매수과 15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과 대비 4.28%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항상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뭐 요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요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새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오를지 공부하시라고 요런 식으로도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물려가지고 어 그 종목이 많이 이제 계좌도 파란불이다 요러신 분들 좀 빨리 복구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요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그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